자세히 알아. 탈레라 방탄!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냄새가 나는데요? 더운 냄새가 납니다. 덮고 켈내야 합니다.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달래를 방탄의 주제는 방탈출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방탈출! 우리 저번에도 한 번 왔었죠? 그쵸, 했었죠? 짐과 지민이 먼저 뽑을게요. 날 믿어. 자, 진지민 갑니다. 이게 테마 거죠, 테마. 자, 하나, 둘. 짐? 하나, 둘, 셋. 찜질방 알바. 찜질방 알바? 아, 좋은가 보다. 잠자는 꿈속의 소녀다. 오,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적혀있어요. 야, 나 찜질방 가기 싫다. 아, 내가 볼 때 찜질방 알바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나 죽는다. 아, 이렇게 입고 오는 게 자체가 약간 조금... 나도 옷도 벗어면 돼. 더워서 빨리 탈출할 수도 있어. 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뭐 이렇게 테마는 정해졌고요. 우리 한 번 어떻게 팀을 나눠나요? 먹어봐. 먹어봐. 어디 난이도가 좀 났나 봐요, 세 명짜리 팀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바꾸기 찬스 있나요? 자, 바꾸기 없습니다. 그냥 갑시다, 오늘은. 바꾸기 없습니다. 바꾸기.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잘못 바꿨어. 내가 잘못 바꿨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 바꿨다고 했잖아, 인마. 꿈속에 소녀. 뭔가 덥다. 아, 왜 찜질방이야. 우리가, 우리가 네 명이. 각 방에 들어가시면 문 옆에 모니터가 있어요. 아하. VCR이 딱 끝난과 동시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인지하셨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나요? Let's get it. 달려라 방탈 외치고 갈까요? 달려라. 방탈 방탈. 나 진짜 빨라. 우린 참. 아, 찜질방 알바. 우리가, 알바. 이거 뭐야, 이거. 찐바, 찐바. 갑니다. 소리나요? 그래, 인마야. 빨리 해. 빨리 해. 내 손이 먹이잖아요. 밥이나 먹으러 가야 되다. 한 준비, 형 밥이나 먹는다. 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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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 아니야. 장자 아니야. 그니까 저 장자가 얻으려면. 자, 이걸 풀어야 돼. 장자 얻으려면.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얘들아, 내 생각엔 이건 모서리의 개수야. 0, 4, 5, 3. 가볼까요? 5, 0 이거 아니에요? 가볼까요? 가볼까요? 0, 4, 5, 4. 0, 4, 5, 4. 절대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닌가 봐. 0, 4, 5, 4 아닌가? 한 봐도 0, 4, 5, 4. 1, 4, 5, 4입니까? 얘들아. 높이. 야, 잠깐만. 뭐야, 시트 1. 이게 뭐야? 얘들아, 얘. 높이 스타트가 뭐가 있어. 얘들아? 나 누구랑 말하니? 네? 나 누구랑 말하니? 아니, 아니. 그걸 건드리면 안 되고 지금 이거부터 풀어야 돼, 야. 어? 야, 이거 봐봐. 이거랑, 이거. 이거가 여기 그려져 있어. 그래, 막 맞잖아. 여기 높이 스타트고. 저런데? 봐봐. 이거 푸는 거. 이거 메뉴.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거 풀고 있어야 해, 형이야. 야, 잠깐만. 야, 야, 야. 얘 너무 테더는데 하나씩 왔다 살고자. 그래, 나 이거 하고 있을게. 이거 뭐야, 이거 메뉴. 9시, 9시. 내가 0부터. 야, 지금 나 이거 알겠어? 내가 0부터. 메뉴, 이건데. 나 9,999까지 해 먹게. 이거 다 합치해 먹나, 설마? 5시, 9시. 뭐야. 도로시 꿈속에 들어와야 하는가? 뭐야, 이거 시작한거야? 그런가봐. 중요한 날. 옆에는 고민형 하나. objective animus. Na,直接 exist. 아, 간단해. 이게 중요한 날. 문서를 보여줘러 spellief. 一 Vera Spiritual deeply 그러면은 생일이 도로시의 중요한 날 그러니까 아빠가 알아가지고 슬픈 거네 어 맞아 생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요 아빠가 하루 늦게 왔지만 도로시와 생일을 놀아줘서 행복했다고 2016년 8월 14일이 도로시 생일이네 이철이 십세 2016년 8월 14일 14일 0814 아니지 2016 0814이지 2, 0, 1, 6, 0 아니지 814 해봐 일단 0814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냐면 생일이 2016년일 리는 없잖아 얘가 얘가 몇 살인지가 0814는 아닌 줄 알았는데 패스워드샷 아 그렇네 아 그렇네 형! 우리가 샷 누구 해가지고 가봐 내가 뭐 만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춰서 그런 거야 모든 버튼을 만져본다 자 봐봐 초록색 버튼이 있네 이게 4개 3개 5개 4개인데 여기에 맞는 걸 찾아야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난 힘들면 갇힐 거 같아 무슨 버튼이지 저게 이럴 때는 빨리 해야 돼 네 저기 그 저희 그 중요한 날 풀어가지고 초록색깔 버튼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 허벅 여기 코민이 형하고 여기 버튼이 있어 두 개 두 개 해당하는 걸 누르래 아 저 손톱 손톱 쓰고구나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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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대로 돼야 되는데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비슷한데? 맞는데? 아 미치겠다 나 이러다가 전화하지 아 잠깐만 일단 시간 좀 있으니까 전화 난 좀 알아봐 아 빨간색으로 눌러야 돌아가는 거 같지 않냐? 이게 높이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 거절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 물어보죠 아 물어봐야겠다 물어봐야겠다 저 하나 첫 번째 문제 한 번만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메뉴요 이럴 수가 왜? 4 5 1 6 나와 4 5 1 6이 뭐죠? 아 3 1 6인데 4 3 1 6이요 아니 앞에 걸쳤다 봐요 4 5 1 6 4 5 1 6 아 아 괜찮은데? 일단 하나 열었다 매트 자 매트 이제 매트 확인해보면 뭔데요? 그러니까 이 따 따 따 따 따인데 그게 저거잖아 근데 이 이 이 이것부터 푸는 게 맞아? 일단 다른 이것 이것도 한번 해놓은 거잖아 이거부터 풀란 거죠 이거부터 풀란 거잖아 모르겠다 아이가 어 형 아까 여기 이거 아까 그 동산 그거네 갖다 놓자 들어오시는 길을 잃었다 너무 무섭다 한쪽은 뾰족한 산이고 한쪽은 둥그런 언덕이래요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산과 언덕은 닮았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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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떠 있다 그러려면은 이게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렇게 대칭이 되면 뭔가가 될 거야 셋 넷 그라운드 도로씨 도로씨 머리 위에 자기를 닮은 별이 있다 안돼요? 여기에 별을 올려놔야 되나 보네 여기 별 나를 닮은 별 자리를 찾아야 돼 8월 딱 아까 8월 24일이었잖아 8월 24일이었잖아 2016년 8월 14일이 저럿이 생일이네 8월 24일이 뭐냐면 이거야 오 근데 떼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간다 이거 지금 7, 8? 왜요? 다 찍어봐 6, 8, 6, 8, 8, 8, 8, 7, 8, 9, 8 아냐? 근데 아니야 이게 힌트 쓰면 줄어든다 했나? 우리 보고? 10조 10조로 들어야 벌써 15분 지났다? 8, 8, 9, 8 이게 뭐 왜 이거 이거 다르잖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1, 0이 뭔데? 오 8, 7 열었어 어떻게 오르냐? 1, 0, 8, 7이었어 꼬꼬도 했어 이게 꼬꼬도 했다고? 나 진짜 이제 어 어떡해? 이거 하고요 86, 87, 88, 89던데? 오? 와아 와아 좀 쩔었다 자 이거 이 안에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 여기, 여기에서 나왔어요 아 이거랑 같이 나온 거예요? 제가 좀 물어봐 써보자 아 몰라 다 써 그냥 여보세요? 네 저희 그거 메뉴랑 10,00 이거 두 개 열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 저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확실히 아 네? 그 다음에 무슨 내가 한 거 맞아 뭔데? 초록색 두 개 초록색 아 여기 스타트 있길래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이게 뭔데? 미루 마지막 뭐야 마지막 뭐야 이게 미루래요 이게 미루래요 그러니까 이 방향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 옆에 밑에, 옆에 위에, 옆에 아 잠깐만 어 됐다 아 이거 어떡하지? 형 열었어 열었어 어떻게 열었어? 점을 세이셔서 1번 1,3 초록색깔하고 어 또 다른 거 열어야 돼 나보다 뭐야 뭐야 불 감아 불 감아 저거 아냐? 오! 이거 뭐야 가면 돼 이제? 오! 아 여긴 뭐 하네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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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아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높이 높이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또 있다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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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빠진다는데 왜 안 빠지지? 저게 빠진다고? 아 야 잘못했네 사자자리네 왜 사자자리지? 얘를 뭐인지 아 8월 14일이네 24일이 아니라 얘를 어 방금 대칭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록불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걸 깨웠으니까 초록불이 들어오고 대칭 왜 바꿨어? 아니 아까 얘를 바꿔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놓쳤는데 이렇게 다야 될까? 나 어제 갈 것 같은데 이건 맞고 왜? 형 여기서 와 오 여기 봐요 와 여기 맞네 오 형 너가 맞았네 여기 맞는 거야? 나와 맞았네 형이 어떻게 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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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 둘 다 열리게 합시다. 야 열렸어 열렸어. 나 맞았네. 형이 어떻게 해? 그래 그 아까 뭐 껴서 한다는... 형 그리고 이거! 이게 껴서 한다는 그거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건 뭣이야?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아! 이게 거꾸로 보이네. 이게 거울로 하는 거구나. 거꾸로 보여? 이게 이게 지금 거울... 큰일 날 큰일 날. 이 모습을 보면 거꾸로 보이는데 이게... 이게 뭐... 어쩌자는 거지 이게? 저를 뭐 꽂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어? 이거? 어 이거 딱 맞는데? 어? 뭐야? 뭐야? 어 이거 딱 맞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대박이야! 야야야야! 꼼지니까 올라와! 뭐야 이거? 나 깜짝 놀랐어! 와 대박! 저런 게 있었어? 야 이제 이거 하면 되겠네! 손톱은 한 곳만 다쳤다! 또 뭐예요? 손톱은 이 중에 하나만! 이 중에 하나만! 내가 읽어줄게요! 네! 손목은 세 곳이 다쳤다! 손톱과 손목은 가장 길게 연결돼야 한다! 이게 뭐... 피부와 비늘은 닥치지 않았대요! 여기서! 오 야 열렸다!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와 나 진짜... 사람이 있었어! 이게 더 놀랐어! 이 순서가 또 뭐 있나 본데? 이거네! 자 봐봐! 이게... 이렇게... 날개가 위에...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곳에서... 위에 첫번째 꽂고... 위에 꽂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고... 그게 그 중인가 본데? 오 열렸어! 오 열렸어! 뭐야 이거? 사탕이다! 어? 이거네! 다음 비밀번호가 그거네! 사탕은... 사탕은... 사탕은 5개! 위에 숲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3위다! 3... 3... 2... 3252 3252 3252 맞아? 숫자야? 이거 안 열려! 아닌가봐! 이럴 때는... 힌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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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힌트! 다다다! 힌트! 뭐세요? 첫글자! 보컬 2에 2! 2! 일기장에 1! 사탕에 4! 탈취에 8! 힌트! 2 1! 4 8! 이거 하면 탈취랑 끝 아니야? 아니야! 도로시가 안에서 잠들고 있어! 이렇게 깨워야겠다! 와... 야 이거 생각보다 많다 야! 야 여기는... 오! 12! 이게 12이야? 높이 여기 있어! 여기 지금 매트를 뽑는 사람이야! 아? 보고 올게! 매트를 뽑는 거야! 매트를 뽑는 거야! 야 매트 가져와봐! 가지마! 가져와! 그대로 그대로! 저게 3위야! 저게 3위야! 아! 형! 근데 6위고 12위가 말이야! 저 밑에 3도 있어! 저 밑에 3도 있어! 저 밑에 3위가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봐봐! 내가 3위가 6위가 10위야! 형! 12! 이거 9! 6! 3! 이거 C로 방향이 있네! 그럼 저거 1이야! 1! 그리고 아까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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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야? 이거 10시야! 아닌데? 10시 맞네! 10시 맞나? 네 10시 맞는 거 같아! 그러면 10시랑 1시야? 네! 1001! 1001! 1001! 아 아니죠? 아래로!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아래! 오른쪽! 아 이거 높이에 따라서 이거 순서하게 여기 이거 보고 하면 되겠다! 어 여기서 그 다음 높이! 야 힌트 써야 될 거 같아! 힌트 써! 네! 네! 지민아 너희 담당에 힌트 10시 맞아!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아 그래? 10시 맞아! 근데 이거 불가마 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10시 11분이 그럼 맞는데 뭐야? 안 해가지고 그런 거지! 야 지민아! 네? 네! 네! 잠시만요! 지민아 네가 듣는 게 나을 거 같아! 자 빨리 빨리 빨리! 지민아!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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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달라고 했거든? 매트? 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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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 매트! 아 그 매트에 그려진 거랑 그리고 방향키 상자잖아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근데 그거 높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높이에 따라서 이거 순서 그거 매트에 적힌 걸로 방향해가지고 풀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 밑으로 4칸이어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 맞아! 내가 한 거 맞아! 내가 한 거 맞아!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 맞았어! 뭐야 뭐야 뭐야? 네! 짰어요! 좀 이래야지! 죽ous 네, 내가 한 거 맞았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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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있어. 검은색 있어, 검은색 있어, 검은색 있어. 1, 3이었죠. 1, 3, 9, 2. 어? 2. 6 아니에요? 1, 3, 6이 아니야? 일단 아이스방도 여자. 1, 3, 9, 2. 9인가? 아, 이게 뭐 있네? 이게 뭐가 그려져 있네? 어, 이게, 야. 이게 그 색깔인가 보다. 와... 야, 이거 생각보다 많다, 야. 야, 제가 도로시에 가끔 엄마, 아빠가 재밌는 순간을... 난 항상 라벤더 뒤에 숨었다. 일단 라벤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라벤더다. 어, 그거 뭐 해서 열어야 되나 본데? 아이, 빨리, 빨리. 여기 또 뭐 있네? Do you read me? Yes, 너 나 사랑해. 여기 영어가 다 써있는데? 앞 글자 빨간색으로? 이거 이건 L, D, K. 이걸로 무슨 문장이 만들어졌어? 여기가 다 그거야. 다 써있어. 방 개수를 떠나서 너무 어려워.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쉬운 거야. 원래 한 방 탈출하는데 40분씩 걸려. 아, 40분이야. 총 두 방이니까 대부분 물게. 대부분 물게. 어, 야, 여기도 하는 거네. 이거랑... 아, 여기 있네. 근데 이거를 거울로 딱 닿을 때 얘가... 어, 그렇네. W. 아, 그렇네. 매 꼭대기 W. 매 꼭대기 W가 없어. 야, 이거다. W가 그럼 없어. 이게 W잖아. 근데 이건 어찌봐도 A로 잡았는데. W. 자, 이게 W가 되고. 얘가 G가 돼야 돼. 근데 G. 아, 이거 뭐... 같이 받게.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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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불빛을 왜 나는 뭘까요? 이거. 거기에 이따 앉아서 뭐 보래. 의자에 앉아서 여기를 바라보면 뭔가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 색깔인가 보다. 아, 1, 3, 9, 2. 1, 3, 9. 오? 오, 야, 왔어, 왔어, 왔어. 아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이거 여니까 열렸어? 아니, 1, 3, 6, 2. 아, 6이었어? 이게 9라고 알기면 6, 6이잖아. 1, 3, 6. 오, 야, 왔어, 왔어, 왔어. 1, 2.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이거 여니까 열렸어? 아니, 1, 3, 6, 2. 아, 6이었어? 하하. 1, 3. 야, 이 모양, 이 모양 아니야? 이 모양 아니야? 이 모양 아니야? 오, 야, 그렇네. 근데 여기서 모양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끊어진 걸 이렇게. 1, 2, 3, 4, 4, 5, 6, 7. 이거 아니야? 아닐까, 이거?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이게 끝이야? 이 기호 문자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써 있어. 얘네랑 얘네 상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순서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근데 그러기에는 뭐 장치가 없네. 어, 여기 있네.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네. 아, 여기 있다.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위에 올려놔. 어? 이거 뭐 등장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저기 여기. 이거 빨간 거 없어졌던데? 이거 센서야. 여기 앉아서 이따가 저렇게 보면 뭔가가 열린다는 거야. 여기 앉아서 이따가 저렇게 보면 뭔가가 열린다는 거야. 한 번 앉아볼게. 한 번 앉아볼게. 나도 앉아볼게. 앉아볼게. 어? 어? 왜? 어? 나도 앉아볼게. 어? 어? 왜? 어? 디! DMK! DMK! 야, 됐다. 야, 너네 앉아있어. 너네 앉아있어. 너네 앉아있어. 앉아있으라고, 너네. 여기가 O. D가, D가 맥콩땡이 있어. D가 맥콩땡이 있어. 알았어, 알았어. 이게 O. 이거 뭐야? 야, 앉았다. 다시 일어나. 형. DM이에요. 앉아봐, 일단 앉아봐. O. X, X, BX. 밑에 X, BX. 아, 한 명씩만 해. 서 봐, 서 봐. 하나, 둘, 셋. O. 뭐야, 나 못 봤어. G. D. K, K, K. K 맞아. 맨 처음 위에가 D. D. 됐다. D. 됐다. O. 야, 형 힘들었네? O. 야, 여기 버튼이 있어. 살 뻔한데, 이거? 지금 갈까? 시간이 없는데? 어차피 10초밖에 안 돼. 우리 몇 개냐, 두 개밖에 안 썼죠? 아, 지금 세 개 썼어. 아, 이거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거 같아. 이거 여기 써 있던데? 이것도 여기. 아, 이걸로 이거 열 수 있나 보네? 그러면 저는 저거 이거 해 볼게요. 10시 1분 맞는데, 왜? 10시 1분이요? 어. 왜냐면 저게 10이고 저게 1이거든. 그럼 1, 0, 0, 1이잖아. 1, 1, 1, 1, 0, 1, 0, 0이 안 돼. 해봤어, 해봤어. 알았어. 뭐냐. 자, 딱. 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뭔가 느낌 있어. 느낌이 있어. 1, 2, 3, 4, 4, 5, 6, 7, 4, 6, 7, 오른쪽, 밑에, 4, 와! 전혀 아니야! 이게 맨 마지막이라 지비야 했어? 아니요 잠시만요 열었어요 열었어요 열었어? 우와 지민! 역시 지민이야! 여기 맞춘 건가 보다! 이거 뭐야? 맞춘 건가? 성장이에요? 아 이게 하나 조각이 있어야 돼 조각을? 조각을 여기서 여다 보다 야 이거 힌트 가자 우리도 힌트 쓰지 않는데 힌트 써 이제 힌트 써야지 어떤 거 열어야 될까요? 이거 열어야 되는데 다음 거 이거 열어야 되는데 저희 그거 불가마 들어가서 시간으로 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 얘가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이걸로 이거 다 풀었잖아 형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오 약간 신빙스러운데? 왜냐하면 여기 LF 그게 있구나 한 명은 이쪽을 봐야 되고 한 명은 이쪽을 봐야 되고 보는 시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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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럴듯해 방향대로 얘네를 다 놔보자 얘네 이렇게 쳐다보게 뭐야? 제가 한번 그거 갖고 올 거야? 힌트? 야 너 힌트 드릴 거면 제대로 기억해서 와야 돼 네 뭔가 분명히 어? 야! 이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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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기 이 위 얘얘얘얘얘얘 얘얘얘얘얘 이거이거이거이거 얘얘얘얘 북치는 애buck치는 애 얘를 WW 그래 R이 R 이거 왜 JIM! 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통화하는 도중에 다 열었대요 6개의 거울을 등지고 이걸 봤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건데 형 6개의 거울을 등지고 뭐시게 하는 거 얘랑 얘랑 이 얘가 얘가 이렇게 들어와야 하고 얘랑 얘 이런 표가 뭐지? 저거랑 저거는 무엇일까네 얘네 어 저 들어왔다 불 아 그러네 이 버튼이 또 뭐 중요할 거 아니야 이제 여기 있네 W W 그걸 어떻게 하냐고 화이트 순서대로 누른 거지 이거 순서대로 화이트 따 따 따 따 자 갑시다 W W W W W Y B Blue R R G 이게 말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지 신사숙년 나랑 결혼해줄래? 야 형 그냥 의자 앉아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6개의 거울을 등지고 해서 자 우리도 힌트 쓰지 않을까? 힌트 써 이제 힌트 써야 될 거 같아 어떤 거 열어야 될까요? 이거 열어야 되는데 다음 거 이거 열어야 되는데 저희 그거 불가마 들어가서 시간으로 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해서 이게 뭐야? 5분이었어 1이 아니라 5분이었어 이게 1이잖아요 1시 방향에 있었잖아요 1시 방향에 가르치면 5분이래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왜 1분이라고 해도 됐을까 아 맞네? 오케이 이 생각을 못하냐 어떻게 패닉 찜질방 이제 열어야죠 4103 가자 가자 택단순 와 와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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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방 아이스 방 이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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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게 위인지 알아야지 이거 위 위 야 왜 4102가 위야? 여기 적혀있었어 아 적혀있었어 어 됐다 뭐 열렸어 열렸어 방금 열렸었어 뭐해 아니 지금 불 켜잖아 불 켜잖아 어? 그럴래? 아 그지 아 저기 가만히 있어 뭔가 뭔가 바꿔서 뭐가 나 그럼 뭐가 변화가 있을 텐데 문 열린 거 아이가? 아니네 어 야 얘들아 아이스방 온도가 떨어졌어 공판이 떨어졌어 나이스 나이스 남준이 한 건 했다잉 온도 조절기야 그만 아 나 큰일 났다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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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야 이거 숫자 이거 개수대로 내 개수대로 개수대로 빨리 봐 동그라비 동그라비 알아서요 어딨지? 형 우리가 앉았을 때 어 불빛이 하나하나씩 들어왔잖아요 어 그 순서래요 불 들어와 아 알겠다 여기 불 들어오는 순서대로 적어 아 알겠다 여기 불 들어오는 순서대로 적어 오 개수대로 개수대로 동그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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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 얘들아 잘 보면 모양이 달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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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야 야 아 4 아 이거 1 세모 3 8 8 2 별 별 세모 3 3 4 2 2 2 1 1 1 1 1 1 1 2 2 2 3 1 2 2 2 3 2 3 3 2 3 2 R, Y, W, B, W R, Y, W, B, W R, Y, B, W 무지겠네. R, Y B W, B, W B, W G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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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3 1,2,4,3 1,2,4,3 1,2,4,3 7,2,4,3 됐다 자 뭐야 어디라고 열라 첫게 닫아봐요 불가마야 온도 올라왔어 46.87도 46.87 뭐야 열었어 아 열었어 아 열었가 보다 닫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나오는거 들었거든요 방금 나오는거 들었어요 방금 나오는거 들었어요 다 썼어? 아니요 힌이 하나도 안 썼어요 오 진짜? 근데 좀 많이 쉽던데요 아 아쉽네 이게 바로 크라하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2분밖에 차이 안되네 내려갔죠 어디를 비빌려고 그래 아 뭐야 윤기형은 손을 시켜요 같이 비벼 같이 비벼 형 형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도 해야돼? 어디를 비빌려고 해 이해가 안 돼 아 잘했다 재밌었네요 팀 질방이든 뭐든 잠자는 꿈속 꾸는 소녀든 네 맞아요 재밌었던거 같아요 너무 재밌었네요 그래서 우리 잠자는 꿈속의 소녀팀은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우와 개봉하시죠 개봉해? 컷팀 지적 차이야 오야 좋아 보이는데 오우야 오 오우 제가 볼 때는 이거 누구 한 명에게 몰빵 몰아야 됩니다 나도 게임을 안 해서 저도 게임을 안 해서 이건 핸드폰 아니 핸드폰을 연결할 수 있대요 이건 진형이 진형이 다 했어요 핸드폰을 연결해서 게임할 수 있는 거 솔직히 나 혼자 들어갔으면 못 풀었을걸? 이야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좋네 아쉽게 아쉽다 이모차이는 좀 아쉽다 진짜 안 하니까 모르겠더라고 나는 근데 이게 또 다같이 하는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야 그럼 지민형이 한칸 했어요 우리 팀은 중간에 멤버로 오더라고 역시 리더야 이야 달라박터는 다운드리겠습니다 달라박터 잠시만々 pops up 야 아 오 BTS 자막 하이 오른쪽 확